호주 가면 제대로 된 떡볶이를 먹을 수 없다고 들어서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. 그리고 떡볶이 먹은 다음에 디저트도 먹어줘야 되잖아요. 동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. 얘기 좀 해봐. 네 얼굴 안 나와. 네 유튜브에 나올 거야. 이거요. 방금 얘기한 것도 나오겠다. 편집할게. 제가 호주로 가는데 어때요? 기분이? 머리만 나와서. 놀러 오세요. 알겠습니까? 갈 곳을 잃은 카메라. 갈 곳을 잃은 카메라.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 다 쿠키 끝나면 할 수 있었어요. 이 날은 바리스타 수업 마지막이어서 에스프레소 두 잔을 뽑아내는 시험을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반에서 테스트를 1등을 해서 바리스타 분이 쓰신 요리책을 선물 받았어요. 두 잔을 뽑아낸 사람을 놓고 자세한 사기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은 가방에 다시 봅시다. 이제 lawnmower에 이제 두 잔을 뽑아놓을 수 있습니다. 이제 해야되죠.